혹시 루터 살리신 분 계세요? 해보신 분 중에? 루터를 끝까지 살리신 분? 이전 것이 저장된 것 같다고? 아니 여기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데 뭐 상관없지 음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게임은 엔딩 다 보고요 지금 마지막 버스는 20분만 남아있어 우리 빨리 움직여야 해 스포요? 내가 못 본 것에 대한 스포는 하면 안되지 본 것에 대해서는 얘기는 가능하지만 기능 한번 꺼보고 고 아니 그냥 살린 분이 있냐? 난 그거를 물어본 거지 그럼 그거에 대한 희망은 가질 수 있잖아 그 정도의 희망은 가질 수 있잖아 팔려봤어요? 어 축하합니다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 루터가 같이 있어야 돼 스킵 아 스킵만 되게 좀 해주면 더 좋을텐데 말이죠 스킵이 안되는 게 참 안타깝네 스킵이 안되는 게 스킵이 안내 스킵이 안내 nap 스킵이 안내 할아버지, 알리스. 예수님. 죽지 마! 아무것도 안 했지! 절이! 이렇게 끊어! 더 많아? 랩들? 또는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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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그쪽으로 봐, 루터! 그리와, 루터! 그리와, 그리와, 그리와! 그리와, 그리와. 그리와, 그리와, 그리와! 그리와, 그리와, 그리와! 아들, 그리와! 저 상황이 그래요. 나는 사람이에요. 그냥 와야겠다! 아니요! 아내가 내가 기다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질리엄을 확인해볼께요!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 다리 건너서 오른쪽이에요? 다리 건너는 것까진 맞았구나 그러면 오케이 쫄았다 너는 내 삶을 지켜봐야겠지 어? 나 아까 오른쪽으로 갔었는데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 막혀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고마워 너가 봐야돼 아닌가? 더 안쪽으로 해서 갔었어야 되나? 끝까지 가서? 나 아까 다리 건넌 다음에 오른쪽에 그게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거기 가는 길이 안보였어 이상한 등 같은 거 하나 있었고 거기서 더 가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동그란 바위 같은 거 있었고 그거 오른쪽에 그 파란 불빛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길을 거기서 못 찾은 건가? 갈 수 있는데? 아 더 간 거예요 제가? 아 알겠습니다 덜 갔어야 되는군요 다리 거의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구나 아... 아... 까위 다 된걸... 공격 저 모르는 거에요 decreases 저게 우리 안고 왼쪽으로 가게 어... 끝이 됐고 체크 포인트 그럼 아까 버스 티켓 거기는, 거기도 알려줘버려 그런 건 알려줘도 돼 그럼 이제 디토리에 필요해야지 버스는 거의 다 없으면 잘 빠져있어 티켓이 어딨어 10분 남았는데 11분이 걸린다 일로 가 그냥 아까 하던대로 해 내가 말하지 않아 아이디, please 너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시빌리언은 절대 필요하지 않아 가고 싶어 내 딸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어 아, 야 그건 아니지 뭔가를 추측해 아마 준비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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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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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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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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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프다고 해 아프다고 해 아프다고 해 아프다고 해 아프다고 해 아, 내가 아까 침착하게 한다 했었구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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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프다고 해 내가 선택한 것도 헷갈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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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우린 살 수 있어 로트 디트로이터 생방송으로 또 전해드립니다 아까도 전해드렸는데 또 전해드립니다 현재 수천의 안드로이드가 거리를 행진하고 있는데요 정말 장관이지 않습니까 아 저들은 아마 좀 있다가 노래를 부를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디트로이터에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기자가 스포해 기자는 책임이다 다시 봐도 멋있다 그냥 여긴 내가 원래대로 했던 대로 한다고 하면 안돼? 그런거 없어? 단호하게 말할까? 단호하게? 우리 동족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일어섰다 우리를 막고 싶다면 우리를 죽여야 할 거다 어? 야 너무 단호하다 죽이려는 거잖아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어 계속 단호하게 우리 동족들이 불렸날 때까지 우린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동족들이 불렸날 때까지 우린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요거는 유지합시다 일단 요거는 유지합시다 앉는다 이거 멋있었어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지 그건 항복한다는 의미여도 같지 않아 안는게 맞지 손 든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주먹을 쥔다는 건 싸우겠다는 의미이고 마이클 아 그렇습니다 마이클 아 지금 백미터도 안되는 데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아까도 일어났는데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납니다 몇 회차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할 때마다 일어날 겁니다 마이클 마이클 좀 받아줘요 마이클 좀 받아줘요 긴장해 우린 죽을 거니까 긴장해 우린 죽는다 너 죽구 너 죽구 너 죽구 너 죽구 너 죽는다 뭐야 얘한테는 못하나? 아까 개한테 하는게 맞는건가? 여기가 맞나봐 코너! 나도 코너야 너도 코너지? 야 이 자식이 너랑 똑같이 생겼지 뭐야 여비서 티켓 어떻게 해요? 도착했어 앨리스 우리가 해놨어 나 티켓을 못 찾겠어 일단 아빠 만나자 아이가? 내 아이가? 내가 내 아이가 있던 아이가? 도드... 도드! 저리! 여기! 이곳을 해놨어, 도드. 그는 우리에게 죽을거야 딸이은 발을 떠나고 왜 아까 나 할때는 안나온거야? 애 데리고 있는 아줌마 애 데리고 있는 아줌마 나 왔는데 내가 못찾은건가? 아니 아까 여기를 계속 돌아다녀도 안뜨더라고 아무것도 설마 그 로즈 말씀하시는건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승객들 중에 한명이 있다는거죠? 당신의 문제는? 아니 구석에?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우리 필요할때는 알려지고 아닐 때는 서로 그냥 지켜 봐주고 칵 너무 이상적이다 아멘 흐흫 안타깝다 다 안타까워 그냥 등장인물들이 마음이 아퍼 다 줄 서있는 사람들 중에 이쪽? 이쪽은 없는데? 여기? 어? 잠깐만 일단 TV 좀 보고 올게요 오 쟤네 일로와 쟤네 일로와 근데 이쪽은 왼쪽이잖아 어 쟤네 무서워 어 여기있다 찾았다 찾았다 왜 이런거 아까 안떴어 정말 사랑스럽네요 다 됐어 샌드위치 다 챙겼고 버스님께 연락도 드렸어 버스 놓치지 않게 와서 가자 버스 놓치지 않게 와서 가자 티켓은 잘 챙겼지? 응 내 가방 안에 있어 그럼 가자 개이득 버스 티켓 원 감사합니다 근데 애는 애꺼는 그리고 지금 화나잖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어떻게 해 어? 줘 마라 줘 마라 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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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내가 아무리 물어봐서 답을 얻으려고 해도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저희는 자세한 곳을 찾아야 돼 미안해 미안해 내가 뭐가 발생한지 모르겠어 내 배에 있는 곳에 있었는데 내가... 안녕 엘리스 엘리스 미안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다 근데 이거 한 장 가지고 되나? 이거 한 장 가지고 되나? 근데 아 버스 언제 타? 아니 루터는? 루터는? 한 장 가지고 셋이 다 탈 수 있다고? 그럼 저 집은? 아 저 집 아아 저 한 장으로 저 가족이 다 탔어야 되는데 못 한 거구나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오케 도키 오케 도키 오오 가자 오케 오케 고아헤이드 진짜 잘했어요 저 사람은 잘 안 죽였어 저 자체는 어떻게 될까? 이 아기와 우리 어린아이의 아이들에게 죽을까? 모른다 이 아기와 어린아이의 아들은 죽을까? 아 어쨌든 저들은 사람이잖아 물론 이 버스는 못할 당장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사람이잖아 저 사람들은 신원도 명확하고 이 버스 못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죽는 건 아니잖아 당장 조금 그냥 오늘 하루가 좀 짜증날 뿐이지 얘네는 지금 죽는다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저 사람들이 저 버스표 하나 없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옳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위안을 삼아 본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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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케이트로 완성해야 돼 아까도 해봤지? 밀면 되는 거야 일로와 원 투 쓰리 포우 돌리구 돌리구 됐어 내가 만들거야 아까도 이렇게 해본 것 같은데? 또 할라니까 귀찮네 맞아 거기다 스킵도 안되고 말이야 게임 해봤는데? 뭐야 왜 안 움직여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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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 선택이 달라서 시간도 추가된다고요? 그럼 모르죠? 해봐야 알죠. 아까 안해본거 해보자 동족지원하기가.. 잠깐만 여기 버스 탔으니까 살린듯? 뭐야 왜 안떠 아무것도 아.. 이렇게 뜨는구나 넘들이 멈추질 않아 넘들이 멈추질 않아 넘들이 공격하면 어떡하지? 조용히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니까 코너가 안할 수 있는 가망이 있을 것 같아? 이제 우리 자신만을 믿어야 돼 갑자기 일감이 몰려와서 일하느라 못봤어요 아니 잠몸님 무슨 일 하시길래 이 밤중에 아 왜 또 여기로 오면 안되지 해야 될 일이 많아 저는 아무것도 더 좋지 아 편의점 일 하시는거야? 아 편의점 일 하시는거야? 그거구나 새벽에 물건 들어왔구나 편의점이면 헛되지 않은 죽음이라.. 헛되지 않은 죽음이라.. 내가 어쨌든 이들 중에 만약에 하나였다라고 스치면은 아 얼마나 맘에 아플까 자유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퇴근하고 씻어야 하는데 게임이 너무 재밌어 아 공장 세정하는 공장인.. 세정 공장인데 출하관리라서 포장해서 나오는거 정리 하시는구나 아 고생 많으십니다 밤에 일하는 건 정말 힘들죠 안 나오다 갑자기 막 튀어나왔어 아 그런다니까 일거리는 항상 갑자기 튀어나와 마이클스, 너에게 물건을 찾았다 알았어 기다려봐 동족 지원하기가 뭐야 도대체 아까 이거 하려는데 못했단 말이야 내일 쉬고 다시 주관으로 가요? 괜찮아? 인간들이 군중들을 향해 총을 쏘고 있어 우리도 많이 죽었어 그게 나였을 수도 있겠지 난 무서워 정지되고 싶지 않아 무서워해도 괜찮아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놈들이 우리 동족을 죽일 동안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건 이해하지? 그렇지? 자유같은 걸 요구하지 말았어야 했나봐 우리가 입다 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텐데 일요일에 쉬시고 일요일에 쉬시고 주관, 주관야관 아 이 교대 너무 힘든데 진짜 이제 기자에게 메세지 보냅시다 오케이 갑시다 할 수 있어 이제 아주 그냥 최고의 엔딩을 내가 선사해 드리겠어 어딨니 너네 기자가 좀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야 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야 돼 평등 평등 흠흠흠 마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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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시켜 마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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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내가 쏠게 빨리 와봐 꺼져 나 닭발 안좋아해 아 닭발 맛있다고 적당히 매콤한데 맛있게 매워 닭발 먹으면 설사해 아 닭발을 싫어하는구나 알았어 2회차가 되니까 더빙이 약을 빠시네요 여러분 지루하지 마시라고 봤던 거 또 보면 지루하실까봐 난 도저히 매운데 맛있게 맵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매운 건 매운 거야 그리고 난 그런 걸 먹으면 설사한다고 제 친구의 삶은 당신의 손에 있는 것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할 때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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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잘 볼게 죄송합니다 헨크 너는 다 섞여야 된다고 내가 잊지 마세요 너는 뭐 해야 돼 내가 잊지 마세요 내가 잊지 마세요 내가 내가 잊지 마세요 내가 잊지 마세요 님이 해주시는 닭발은 안 맵고 맛있더라 진짜 안 매운데 살짝 매콤달콤 새콤달콤 새콤매콤 자 돈먹고 돈먹기 돈먹고 돈먹기 누가 진짜 코넌인지 알아맞혀보세요 딩동댕 진짜 코너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때렸다가 맞았다가 때렸다가 맞았다가 돌았다가 뒤로 돌고 한 대 때리고 맞고 또 아이고 한 대 맞고 아예 앞다 또 한 대 때리고 맞고 돌았다가 넘어졌다가 둘이 같이 넘어졌다가 뒤섞였어요 맞춰보세요 왼쪽은 저는 진짜 코너들이예요 하나님은 제 파트너들이예요 하나님은 싹놀들이예요 질문은 누구인가요? 뭐하니 핸크? 저는 진짜 코너들이예요 핸드폰을 보내주세요 스모 스모랑 콜이예요 스모랑 콜? 스모 콜 스모 콜이예요 지금 메모리 복사한거구요 스모입니다 걔 이름은 스모입니다 나도 아는데 나도 아는데 나도 스모 아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콜입니다 콜? 이름은 콜 그리고 그 시각에서 6살이었어요 너의 잘못이었어요 루틴닛 트럭에 잎에 잎에 차량이 넘어갔어요 콜은 emergency surgery 하지만 희망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그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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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4개가 모든 광고주에 적합합니다 콜은 너무 높은 흑흑흑 상이 적합하지 이놈들아 유튜브야 나도 아는데 나도 아는데 attack 나도 아는데 나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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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는데 나도 똑같이 말할 수 있었는데 내가 진짠데 빵이야 핵크 업 핵크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아 핵크가 아니라 가짜 코너는 말이 너무 많아요 총 볼 때마다 웃기네요 그러니까 총이 계속 이상하게 자기를 향하고 있어 막 일어나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허허 이거 이거 알람으로 해놓으면 지르겠는데 일어나 아침이 됐어 두 손을 마주 잡고 잘라난 오 새로운 루트 집중 실례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국경건리소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승객은 버스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십시오 헐 쉬운 일이 없구만 끝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뭐래 안드로이드 어쩐다고 온도 확인을 하고 있다 우리가 잃어버렸어 뭐 할까 카라 헉 얘가 꺼가지고 설마 끈 게 끈 게 그건 감지기니까 상관없지 않나 그건 그냥 감지기잖아 아까 끈 게 문제야? 설마? 그냥 가지 못할 거야 카라 우리 둘 다 그건 잘 알잖아 뭐라도 생각해낼게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너들 때문에 멈출 수 없어 여기까지 와서 그럴 순 없지 뭐 엘리스가 무사다면 난 그걸로 됐어 내가 널 구해줄 수 있어 카라 안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내가 알게 뭐 해야 될까 뭐 하는 걸까 신분증 신분증 검사하고 온도 체크하고 제리? 제리? 내가 목숨을 걸고 구해줬어 너가 꼬마에게 내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바로 갈게 신분증 조금만 더 흘리기 한 벅 한 벅 한 벅 한 벅 한 벅 한 벅 한 벅 한 벅 안드로이드 안 아니 잠시만 잠시만 왜 잘못된다 제리 안 안 안 도망가! 로즈... 눈에 띄지 않는 장소 찾기 오케이 기다려줘 오래 안 걸릴거야 어딜 가려고 하는거야? 딸이 화장실 가고 싶어 있어요 어디서 말은 건데? 어디서 말은 건데? 여X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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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눈물까지 흘리게 만들었으면 진짜 아 너무 했어 모든 감정을 다 느끼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있다니 기쁘구나 티비로 제리코스케어 사건을 봤단다 끔찍했어 너희가 죽었을 줄 알았는데 너희가 무사하다는 신께 감사드린다 넘들이 안드로이드를 확인하고 있어요 우린 통과하지 못할걸 너희도 그래야 해 넘들이 널 잡으면 무슨 짓을 할지 알잖니 남동생의 주소를 알려주셨는데 혹시라도 제가 괜찮아 그도 좋아할거야 우리도 그리로 갈거고 그와 있으면 너희는 안전해 앨리스 로즈 로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가라 나도 그리로 갈거야 혁명 마커스한테 무슨 일 생겼나요 안드로이드 수영소 바깥쪽에서 평화 시위를 하고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이미 역사의 한 외국에 그었지 니트를 떠나는 건가요? 집집마다 담임이 안드로이드를 찾고 있어 누군가 우리를 고발하기 전에 떠나야 했지 다른 니트는요? 우리가 말할 때 그들은 강을 건너고 있었어 에덴과 나는 반대편에서 그들과 만나기로 했단다 안드로이드 아래 형 아리 사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하나는 뭘까? 저거 마지막 하나는 뭐지? 너네 엄마가 너희들 돕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안 갔었어 하지만 마커스가 하는 일을 보고 나니 엄마가 옳으셨다는 걸 알았지 너희는 살아있어 그러니 좌우를 권리가 있지 난 그냥 언젠가 다른 사람들도 그걸 깨닫는 날이 오길 바랄 뿐이야 엄마 대견 엄마 대견 아휴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성장했구나 선택하게 자신 희생 로터 희생 제리 희생 희생 없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이디 플리즈 아 떨려 아 떨려 헥 플리즈 그저 자유로워지고 싶을 뿐이에요 카나다에 잘 오셨습니다 아.. 흠 역시 여론이다 진짜 쫄렸다 뭐래 루터도 죽는단 말이야 택시 운전사에서 군인 생각나네요 그러네 아 진변 뉴스를 중전하고 디트로이트 최신 상황을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조스? 네, 고맙습니다 모든 일을 전해드리게 돼서 전해드리게 돼서 너무나 진짜 감개무량하고요 드디어 드디어 캐나다로 들어가십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아 본 것도 봐도 전혀 지겹지 않아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 아! 안 돼! 아 깜짝이야 아 연태가 가끔 헷갈려요 꺼져 꺼져 꺼지라고 자 노래 드릴 준비 되셨죠 여러분 키스할까? 아니야 노래할래 나 노래 너무 좋았어 마이클 자 지금부터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아 보세요 보세요 노래 겁나 잘해요 언제부터 저 합창단이 결성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완벽한 화음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잠시 후 보이는'da 아이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금만 더 싸우면 되리 조금만 더 기도하라 오 보세요 안드로이드 엔젤스 합창단입니다 질이죠 모든 것이 좋아져 조금만 더 찬양하면 돼 조금만 더 노래하라 조금만 더 찬양하라 모두 다 괜찮아져 모두 다 괜찮아지 큰 박수 주세요 엔젤스 제가 비록 실제로는 당선되지 못했지만 이렇게 게임에서라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안드로이드를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게임에 나왔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요 안드로이드 엔젤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가 안했어 마커스 나도 좀 이따 해낼거야 지켜봐줘 잘해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아까 내가 죽었잖아 이 자식아 에이 자식 진짜 이 자식아 길 잃지 말고 헤매지 말고 아직은 아니야 내가 아까 뒤통수 맞았거든 어쨌든 팔로팔로미 키스미 플레이즈 달링 키스미 허니 베이비 오 으흐 시쿵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존재했던 그 첫날부터 우리는 고통을 속으로 삼키고 있었다 우린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고개를 들고 인간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 또 시작이구만 좋아요 좋아요 꼭 깨어나주세요 안녕 만다노님 만다노님 배신자 무슨 일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오늘은 큰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당신이 원래는 그렇게 이용당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술을 한번 쓱 그리면 큰 그림이 완성되지요 참 쉽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큰 그림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션이 아맨다 으아악! 방송할 시간이 아닌데 그러게요 도망가야 돼 가자 가자 어딨어 다리 어딨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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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다리가 안 보여 또 갑자기 다리 저기 있다 아 이게 실시간일 줄이야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이거 이거 왜 실시간이냐 야야야 아니야 아직 그러지마 잘하고 있는데 왜그래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는 없는거야? 아 좀 뛰지좀 바로 건너잖아 건너서 바로 그래그래 바로 여길로 여길로 바로 가는거야 그래그래 저기 있다 오케이 어키도키 요 그리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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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시작되어 참 야 야 아 좀 뛰어라 으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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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y 으아 été 됐어 됐어 됐다 됐다 그들을 우리의 파트너로 만들어야 한다 어쩌면 언젠가는 친구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노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관영과 존중을 기반으로 공통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린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우린 자유다 우리 모두 끝났다 우리 모두 못ts 우리 모두 못먹는다 그들 모두가 좀 정밀하다 우리 모두가 죽지 않는다 모든 곳들은 우리 모두 다 죽이겠다 우리 모두 다 죽을거야 우리는 죽을거야 다 살았다 다 살았어 와 다 살았어 딱 진짜 딱 한시간 걸렸다 그죠 딱 한시간 걸렸어 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뭐 쿠키 영상 있나? 그래도 제가 그 마지막 막판 외에는 나름 잘 풀어와서 그런건지 딱 고 부분 딱 진짜 한시간 부분만 플레이해서 전원 생존을 할 수 있는게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완전 첨부터 해가지고 해야됐었으면은 진짜 멘붕 왔었을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첼리나님 이건 게임이 아니라 영화입니다 그죠 완전 영화죠 미드 미드 쿠키 영상 있대요 흔할 수가 없지 이런 게임은 굳이 굳이 다른 루트를 안해도 될 법한 아주 완벽한 엔딩이었습니다 굳이 만약에 한다면 이제 그냥 뭐 폭력적으로 하는 뭐 그런거 아 싫은데요 레이트 시프트는 왜 해요 갑자기 그것도 다 봤잖아 엔딩 백국에 감사합니다 글루이 없는 메인화면과 함께 다른 엔딩을 봐야겠네 요요요요 장범님 2,000원 또 감사합니다 글루이 없는 메인화면 그거 이제 계속 없는거에요 걔는 한번 나가면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싹 다 살았습니다 디네프님 백국에 너무 감사드리구요 이렇게 재미난 게임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게임을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재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봐주셨다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슨 답변이요? 왓쌈님 게임 시간 미타론 있니? 그게 뭐에요? 그게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한번 떠나면 안나와? 그럼 너무... 그것도 에바인데? 게임 언제 하냐는 얘기인가요? 딱히 정해진건 없어요 보통 게임은 보통 원래 뒤풀이식으로 많이 하고 오 나온다 나온다 빈의 부터 빈의 부터 빈의 부터 빈의 부터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리스도 이틀은 사회적 흥믄 흥믄 그리스도 흥믄 그리스도 저기서 만났어 치킨가게 앞에서 야 진정한 이제 행님 행님아 행님아 그런 것이다 늦게까지 본 보람이 있네요 꿀잼 감동 가득 엔딩 감사합니다 래빈님 또 2천원원 감사드리고요 심쿵 늦게까지 본 보람이 있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한시간만으로도 한시간 플레이만으로 다시 정말 극과 극의 엔딩을 볼 수 있다는게 너무너무 다행이고 좋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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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